에멀퀴퀴퀴퀴퀴 아 리노랑 나랑 잘 안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아깝다 이번엔 잘 안맞는거같이 시끄러워드가 선택된 다음은 아 또 졌네 아 또 졌네 히힛 이대로 계속 가시죠 졌어 어우 한 판도 못 이기겠다 아 피저블 두기 좀 그런데 내가 나부터 살아야 돼가지고 어 뭐 할 수가 없다 나도 피저블 두기 싫었네 내 선택의 여지가 이것뿐인 걸 어떡하나 그지 아 라펌 할 때 피저블 주면 진짜 좋거든 물론 내가 먼저 선박 안 칠 가능성이 높긴 하지 일단 개잘맞아 뭐 예상한 대로 다 이게 잘 뺏겼네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게 좀 더 낫긴 한데 약간 애매하다 아 라인업이 참 빡세대들만 만나네 이게 왜 레버 받았냐 아 욕심 안 내고 청북룡 두 마리만 나오면 지금 좋을 것 같은데 아우 할 뿐 아우 할 뿐 아우 캐리 해줄 것 같더라 널 믿었다 내가 골랐다 캐리 해줄 것 같아서 골랐어 아우 할 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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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던에 두개 나올 가능성이 너무 적지 않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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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foss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황금czythropy 영능 쓸 수 없지 아우 아우 아 우 WHAT 아 teh 아 ighty 파다 음 정말 아 진짜 아 사줌마 아무 용서 안나와 아 심지어 슈팅이 슈팅 아 용도마리만 있음 아 용도마리만 있음 용도마리만 있음 없는데 슈팅 아하 아주 볼 foods Anda 나는 다음 message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영룡을 안 쓴 거 같은데 어차피 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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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방폭은 가줘야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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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어... 8 턴너너법. 아~~ 좀 아쉽긴하네 6발을 갈수가 없어쩔 가지고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 애매해가지구 오빠를 하긴 했던거 해야되는거같아 이번 턴 이기면은 랩업하자 마지막 기회다 중인 정독용은 패스할게요. 지금 효율이 떨어져서 다른 걸 페어를 찾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랩 6렙 가까워 페어를 찾을까 6렙 마지막 타이밍 같은데 다음둘이 갈 수 있을 때 가는 게 좋지 않나요 이게 독성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답 없을 텐데 야 희하다네. 뭘로 파는 사람이 없네 아 일단 세요. 다 패고 다니는 와 세 또 오우우.... 쒸이.. 뭐니? 으읍 마지막 랩업 찬스인것 같다 혼자 다잡아야돼 너의 역할이 크다 와 여기도 6룩 찍었네 아니 1등하려면 랩업을 해야돼 아님 페어를 찾아야되는데 둘 중하난데 페어 찾기가 좀 여간 쉽지가 않잖아 그것도 그거대로 먼저고 깍깍깍깍 아 이게 원맨쇼라 얘가 죽는 순간 바로 게임이 날아간다 내가 아직 찾은게 없어 원맨쇼라 그냥 딱 봐봐 봐봐요 어딨어 내가 이겼다 알겠다 만약 여기서 얘가 독성에 맞고 죽었어 그럼 나머지 잡을 애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꼴찌가 되는거지 갚은 죽음이 됐든지 대면 갚은 죽음이 되겠어 진짜 아무랏 자리가 없던게 신의 한사네 아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아 이건 좀 없않아 비밀같으면 좋겠다고 아 이건 좀 없었던데 아 이건 좀 먹지 않던 것 같은데 이거 아는 거 같은데 한사네 아 아 그치 아 아 이리와! 어... 어어... 개수 뭐냐?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야 이거 버텼네 야 이게 뭐야 영혼국에서 십쒀펴놓고 영혼국에서 때리는거였어 와 뭐야 이 깔끔함 아니 털렛 나오는거 말고 할게 없네 아아.. 너바리 걸려있어야 되는데.. 족성 바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나.. 아 이게 할게 없다.. 아 너무 애매하다.. 그지? 오룡인데 지금.. 아.. 칼렉이 없으니까 성장도 못시키고.. 완전 애매하네.. 그냥 죽는 건 아니예요 알파라가 한국의 마지막 털렛은 포트중이다.. 잘된다.. 체밑이 떨어지고 가진 지났다.. 큐앵 바다로마에 42데미지 단해잉 아야 저거 황금 아쉬워서 못거리겠는데 1일에 2시간 걸리네요 흐흐흐 5.5 5.5 5.5 5.5 5.5 아멘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아 간반밖에 안되네 아 왜 여기에도 좋은데 아 진짜 딜이 안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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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누구든 비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일단 쓰레기요 음 어렵네 하스윈 아 하스윈은 줄었지만 콜드를 확보했군요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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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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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어떻게 해야 돼 쟤? 개가리간구만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들이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무적식의 불을 끌 수 있는군요 나 진정한 시간에 풍합체준 제발 제발 아 나 아 아 아 아 아 ㄷㄷ 아 아 이거 트롤이네 오 확률도 못났어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속성 개 많게.. 보승 속성 개 많게 보승 전례